한 명 따왕 한 명 따왕 더 멀리하나 그리고 초소에도 적붙다 네 네 한 명 따왕 초소에 한 명 따왕 그냥 짤바밍 되죠 오케이 짤바밍 까죠 오 여기 차 뒤집어져 있는데 제 차도 뒤집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각인데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존버하고 있거든요 어 갈게요 기다리고 오시는게 더 위험해요 저 지금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오실 수 있어요? 한 팀 정리되면 그게 중요해요 오실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뭐 모르겠다 난 보급이나 먹어야지 모르겠다 난 보급이나 먹어야지 쓰읍 하아 스크스에 따위 최대한 가볼게요 최대한 그 멀리서 일단 봐드릴게요 그 그 어 이거는 가는게 낫겠다 그 로족 언덕을 제가 먹어드릴게요 로족 언덕에 있어요 아 로족 언덕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게들을 잡으면 그쪽으로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소에 있어요 아니면 언덕 쪽에 있어요 그냥 언덕 초소 둘 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 네 움직인다 잠깐만 이거 일단 놓쳤거든요 어 어 여기 미니 쏘는 애 말하는거죠 지금 네 보인다 두명 한명따움 그리고 더 멀리 하나 음 네 보여요 걔말고 한명 더 있어 아 네네네 보여요 살리러 뛰어가요 그리고 초소에도 적 있다 다른 파티에 네 있어요 걔네들이 저래 걔네들이 저래 한명따운 초소는 한명따운 완전 그럼 얘 라스트 살리는거 죽일게요 아 아 로족에도 있다 아 로족 집에 있어 아 쟤도 나 봤다 내가 눕히 내 파티 어 아 이제 각 안나왔어요 로족 꼭 2집 2집 옥상에 있었어요 노란집 확인 살리러 오진 않은거 같은데 저도 지금 시합 끊겼거든요 뛰어가고 있어서 일단 초소는 클리어하니까 살리러 왔어요 확인 3배는 9덱이야 그거 파밍하시면 될거 같네요 저는 다시야 들고 올게요 저거 UAG 타시면 될 듯 로족에서 혹시 걔 넘어오는지 볼게요 걔 넘어오면 위험하니까 아직 있다 어 여기가 아니잖아 아직 있어요 로족 그집에 그집에 좌기장 거의 다 왔고 아 형 쏘지마요 우리끼리 그룹입니까 지지려고 한 대 뛰어내렸어요 도로쪽으로 내려갈거 같은데 도로쪽으로 언덕 도로쪽으로 언덕 도로쪽으로 언덕 도로쪽으로 언덕 서클 네 움직일게요 네 움직일게요 바로 앞에 있네 아 저 집에도 있다 두명 확인 한명 기절 뒷쪽으로 뒤쪽에 아직 안나오는 애도 있을텐데 네 아직 안나왔어요 뒤쪽에 저 옥상에 두명 있는거 일단 한명 날렸으니까 음 저희는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그냥 갑시다 응 어차피 얘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잠을 알거같고 집 먹어도죠 이거 집? 여기? 네 네 집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먹어도 괜찮구요 견제만 잘하면 넘어오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 있다 음 저기 차가 박혀있네 있다 있다 있어요? 2층 올라가서요 네 음 주유소 쪽에도 보이고 350 방향 저 밑에 두명 올라온다 250 250 250 두명 있어요 저희 봤어요 나무예요? 음 나무 있는 쪽에 아 잠시만 오토바이 약한 능선이 있거든요 저 오토바이 있는 쪽에 있어요 두명 뭐가 좀 날라 떨어졌는데? 지금 두명 있어요 그 능선에 지금 길어다니면서 저희 보고 있어요 3인치로 지었다고 근데 이따 오토바이는 날라갔어요 지원자가 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죽었어 쟤들 계속 보는데 3인칭으로 머리 계속 보이거든요 2대50 방향 탄대 아 뭐야 어디야 아 소리땡 안들려 아 아 아 확인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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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요 연막 뿌리고 먹으려는건가 오른쪽으로 도는데요 연막 뿌리고 오른쪽으로 난다 그러네요 확인 오토바이 라 », 이차에 화멘 겟기 오케이 나이스 오우 잘 쏘시는데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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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바퀴는 다 깨낼게요 쟤들 죽었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클린하니까 이쪽으로 좀 오토바이 시체 좀 먹고 올게요 먹을게 없어서 음 보정기 칠탄이 없네 얘네 다 이동해요 마실거 필요하세요? 저 315 딱히 필요없겠네 구상만 좀 더 들고 갈게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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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각이 안나와요 한명 헤드 한명 더 컷 나이스 근데 이거 지금 웬만한 자리에는 다 사라졌거든요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연막을 산자 이런데도 다 있어요 지금 음 천천히 들어가죠? 천천히 닦으면서 들어가죠? 살살? 그 풀 있는 쪽으로 저는 이런 쪽으로 들어갈게요 최대한 오케이 확인 이쪽에 팔각적으로 나와야되고 문화어들도 열심히 하시는 누님을 위해 누님 요금 드려요 로지텍 지구공삼 실사용하신 분 사용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 나중에 해드려야죠 판단집 주유소 뛴다 뭐라긴 안밀어졌지 주유소 두대 주유소 밑에 언덕 자리 잡았어요 두명 한명이 차타고 갔거든요 주황색 다시아 뒤에 두명 있어요 30방향 판단집 있어요 주유소 한명 더 뛰어요 네 주유소 한명 있어요 네? 노란색 그 페리 있는데 주유소 안에 아 그 뒤에 돌 아 나무 돌이 아니고 나무 걔들 쬐어 그냥 차타고 주황색 다시아랑 노란색 다시아 주황색 다시아 쪽 가야될거 같은데 우리가 쪼거 먹어야 될거 같은데 저기 먹죠 차타고 네 왜 빠졌지? 우리 때문에 빠진건가 쟤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백골 그니까 저희 때문에 빠진거 같은데 수리탄만 조심하면 되겠네 능선 너머에서 날아오니 네 쟤들 돌에 붙였다 30방향 근데 왼쪽에 아까 그 나무에 있던 애 걔도 조심해야돼 네 걔도 있어야되고 우리 뒤에 판자도 조심해야되요 아 판자 넘어올수도 있겠네 판자 온다 어느정도 왔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니 지금 여막 부리고 있어요 피 채우시는게 좋을거같은데 지금 네 제가 먹을거 드려야되는데 판자 달려요 판자 달려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못드려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그 다샤간쪽에 두명 더 달렸어요 확인 확인 판자랑 싸운다 다행히 있겠나 한명 기절 오우 무시 해볼게요 성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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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나 아까 그 돌 아까 그 돌에 쏴요 네 아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안맞냐 한 명 기절 오른쪽 오는거 봐야되요 여기 한 명 있거든요 아직 네 오케이 제가 볼게요 그럼 저 2대2대 딱 맞음 저거 누워있는거 같은데 이거 제가 먼저 질러볼까요 음 아니요 아니요 가야되는데 연막을 저기 뿌릴게요 저쪽 돌 방향에 확인 그리고 지르죠 차타고 완전히 지르지 말고 그냥 막 한 번 아 저거 건넜어요 건넜어요 50방향으로 건넜어요 한 명이 떠네 확인 50방향 나무에 있어요 수리탄 던져요 수리탄 던져요 수리탄 던져요 아 잠만 이거 아 해주받았어 아 잠깐만 나 이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자리 같은데 안 좋은 자리 같은데 프라이팬 치우시키고 스크스 치우시고 최대한 치울 수 있는거 다 치워봐요 어 앞에 아 저 나무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더라고 꺼져요 아빵 하나 뒤져라 나이스 자기장이 걸쳤는가 보네 지질 아 어렵다 어려워 어 좀 있으면 2000점 찍겠다 으 으 으